오늘 먹을 술은 KGB 바로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KGB 레몬맛으로 구매했어요 KGB는 예전에 몇 번씩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냥 약간 그나마 좀 덜 쓴 술? 술술 중에서는 어렸을 때라서 못 느꼈나? 지금 먹어보니까 진짜 레몬향이 확실히 센 게 정말 맛있어요 어 이거는 진짜 잘 취하지도 않을 것 같아 안주로는 김치만두를 준비했습니다 김치만두하고 맥주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속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속살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닫아버렸네 이걸 아 이게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이걸 찢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어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하지? 아 됐다 죄송해요 이거 보여주기가 힘드네 그냥 먹읍시다 응 정신에 그냥 조용히 먹자 진짜 맛있는 술 KGB는 레몬 주스에 가까운 아 정말 맛있어요 김치만두 한입 KGB 한입 이건 절대 안 취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4개 만원 하는 걸 구매했거든요 KGB는 이상하게 500ml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300.. 375ml 이거 아쉬워 양이 좀 적은 게 그래도 맛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반찬 ravina 마시기만로 아ża 잘 먹었다 야 훌륭해 만두 만두는 언제 어디서나 최고예요 KGB 너도 좋았어 먹방 끝 빠이 먹방 끝 빠이